첫 번째 소식은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고 2호 혁신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2호 혁신안의 키워드를 희생이라고 했죠? 네. 일단 혁신위의 회의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도시락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네. 도시락. 저도 좋아합니다만. 어쨌든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회의를 할 정도로 지금 장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호 안건 징계 취소. 이거는 어저께 당 최고위원회를 통과를 했죠.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2호 안건인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해서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에게 이득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지난 1일 혁신위가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보좌진 임금 축소, 보좌진 인원 축소, 구속 중 수당 제한 등의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입시 취업 비리 음주운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고 전해졌고요. 오늘 회의에서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혁신위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 내용이 뭐 나왔는지 아마 기억 거의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징계 들어갔거든요. 여기 당대표 날아가고 기타 등등의 사안이 있으면서. 내용이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이게 아예 최고위원회에서 검토조차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못하시는데 오신환 혁신위원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어떤 것에 배제하거나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고 있고 최재형 혁신위의 혁신안 같은 경우에는 최종 윤리위원회 징계 과정들 때문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좀 크게 열어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내관의 수도권 출마까지 언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3선 동해지역구 3선 중진들 4선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라고 하면 험진 수도권에 오라 이렇게 맥락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수도권으로 나와야 된다. 진정으로 대통령을 사랑하면 나부터 희생해야 하고 지더라도 서울로 올라와 한번 부딪혀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대통령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랑을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닥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내관 인사들의 특히 수도권 출마 필요성을 거듭 언급을 했고요. 그 길로 안 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겠다. 안 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겠다. 굉장히 세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맥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모셔온 분이 최근에는 이철교 사무총장이 모셔왔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상당히 가까운 분이다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회의에서 상당히 힘을 실어줬잖아요. 심지어는 통합위원장에서 얘기했던 거를 우리가 안 받아서 반성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인자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길과 가까운 인요한. 그런데 인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는 윤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용산에서 조금 윤해관에 포함한 영남 중진들에 대해서 상당한 푸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치권에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상당히 좀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남 중진들이 그러면 어떤 인물들이 있어요? 뭐 일단은 31명 정도가 3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1명? 네. 31명. 적지 않죠. 그중에서 이제 3번 연달아 한 거. 그러니까 뭐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3번 연달아 한 사람은 16명 과반입니다. 16명 과반입니다. 여기에는 근데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 대구 달서울, 그리고 유희동 정책위의장, 경기 평택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선 윤해관은 3선 이상 윤해관은 권성동, 강릉 4선, 장제원, 부산 4상 3선, 이철구, 또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재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들은 이제 연달아 한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뭐 이철규는 재선이기는 한데 윤해관들이 조금 희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나올 가능성 뭐 있는데. 제가 조금 소식통으로 듣기는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뭐 결심을 사실상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전해 들었고요. 장제원 의원도 뭔가의 선언이 있을 것이다. 선언이 있을 것이다. 뭔가의 선언이 있을 것이다. 그게 불출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뭐 험지출마 소위 말해서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조금 소식통으로 좀 전해 들은 바가 있어서 좀 압력이 상당하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수도권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솔선수범을 해야지 사실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당내 중진도도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맥락을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가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보면 됐고요. 이게 이제 중진도 용태는 사실 총선 때마다 사실 많이 나왔던 거고요. 많이 이렇게 3선 출마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죠. 양당에서 다 지금 나왔던 거고 특히 2020년 총선에서는 그때 국민의힘 개혁은 새누리당이었죠. 그때는 육성 김무성 전 의원 새누리당이 아니라 이제 그거였네요. 저기 이제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무성 전 의원을 시작으로 5선 원유철 4선 유승민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했고 민주당에서도 이해찬 의원 정세균 전 의원 전 총리 원혜영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푸하하 님은 좋은 정치인이었다면 한 지역에서 3선 이상 하는 게 왜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하셨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님은 법적으로 3매 이상 안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나물에 그 밥이 신물난다고 이것도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브라이언 님은 국가를 사랑해야지 왜 대통령을 사랑하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영남 중진들 반응이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반발을 좀 하는 분위기죠. 네.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실명으로는 잘 못하더라고요. 익명으로. 최근에 김용판 의원 정도 가지고 실명으로 얘기한 걸 빼놓고는 대부분 익명인데 언론 인터뷰에서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니면 대체 인물이 없는 지역도 있다. 민주당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잘 담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 좋은 일만 하는 걸 수도 있다. 제가 이거는 민주당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내에 좋은 일만 하는 걸 들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똑같이 들었고요. 한혁신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3선 연임을 금지하면 좋은 자원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영남 쪽은 적용을 하고 다른 데는 적용 안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를 향해서 엉뚱하게 당내 화합과 영남 중진 차출만 되면 모두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움직이는 것은 잘못이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혁신위를 좀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혁신위의 1번 과제는 건강한 당정관계 확립이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혁신 주제인 대통령과 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사면이 소위 말하는 대사면 징계 취소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로 포함해서 홍준표 시장 등이 됐잖아요. 이준석 대표랑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삼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으로 징계받아 당대표를 내놓은 이준석 징계가 취소됐으면 당대표를 복원시켜주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징계를 취소시켜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가 내놓은 영남 중진 수도권 차출론도 근본 초방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유승민 의원이 라디오에 아니 TV에 YTN에 나와서 최근에 인요한 위원장하고 만나서 인요한 위원장이 굉장히 극찬을 했거든요. 유승민 의원. 코리안 젠틀맨. 네. 코리안 젠틀맨. 그거와서도 이런 얘기를 사실 했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 안철수 의원하고. 왜냐하면 당무에 개입하지 마라. 대통령.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당정관의 건강한 관계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조금 세게 얘기를 했다. 유승민 급으로 얘기를 한 거야? 뭐 이렇게 좀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인격이 좋으신 분이라고 인요한 위원장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유승민 의원한테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건의사항을 들었으면 그거를 왜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시고 코리안 젠틀맨만 얘기를 했는지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이 지금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구리시가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서울 편입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속속 하나씩 이렇게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고 민주당 쪽은 이제 안 들어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시가 서울시 편의 부지를 밝히고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경연 구리시장은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절차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백 시장은 서울시인의 일반 구 아닌 특별 자치구의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법상으로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군이나 이런 거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자율권이 상당히 없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농복합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데들이 다 구가 되고 동의돼야 되는데 그러면 도농복합으로서 특히 농촌지역으로서 이루던 혜택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 조금 자율, 서울시지만은 자율성을 갖는 특별 자치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혜택은 나누리고 뭘 하시겠다는 건지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백 시장은 교통 인프라 향상, 부동산 가치 상승,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장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도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약간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같은데 그런 이제 하남과 고향, 과천, 의정부실 같은 곳에서도 이제 동참을 할 건가. 이게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 이게 좀 관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과 인접한, 붙어있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12곳 중에서 9곳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난번에 이제 선전을 했죠. 싹 쓸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지역 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 여론조사를 시작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고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주민이 많다라는 게 이제 주된 이유인데요. 야당 소속 지자체장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구리 다음에 조만간 한두 군데가 지금 더 나올 것 같다. 이게 나오는데 그게 고향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고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108만 명? 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여기에는 민주당이나 이를테면 심상정 의원같이 정의당 의원들이 좀 다 버티고 있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야당이죠. 국회의원들은 다 야당. 다른 데도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이제 고향까지 얘기가 나오면 이게 조금 파급력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서울시도 고민이 많을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 만났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원래 이거는 전에 잡혀 있었던 거래요. 이것 때문에 모인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가장 큰 이슈니까 그래서 당협위원장과 서울 당협위원장이니까요.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보다는 신중론이 좀 줄을 잃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개적으로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이나 몇몇 수도권에 조금 경기 동부 아니요. 서울 동북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서울 소외론 이런 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당이 너무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이 나올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참석자는 서울 외곽이 두터워진다고 우리가 중심부가 되느냐 아니면 외곽만 발전하고 우리는 소외되는 건 아니냐. 등을 놓고 신중하게 본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당과 호흡에 맞춰나겠다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슈화가 되니까 민주당을 막 찬반 의견을 명확하게 하라. 이러고 약간 압박하는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김기현 대표 전언으로 들은 거는 굉장히 신나셨다고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진 다음에 사실 김기현 대표 물러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자들이 거의 붙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기현 대표 얘기 한마디 들으려고 기자들이 벌떼같이 모이니까 상당히 신나셨다고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편입 여부를 추진하겠다는 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행정구역 개편 전체를 가지고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홍익표 원내대표나 행정대개편 이거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했죠.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실성 없고 졸속인 김포의 서울 편의반보다는 김포 주민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통문제다. 그래서 5호선 노선 연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떤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년도에 바로 5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로 연결하는 신선 노선인데 이제 어디를 정차역을 놓을 것인가. 그래서 인천시와 김포시가 지금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좀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교통문제 해결하려면 이런 식의 교통 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에 김포를 편입하니 말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총선 전략에 말릴 수 있다는 게 이미 언론 보도로도 나왔고 전략기획본부장이 그런 거를 의원들한테 회람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편입 여부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하고 싸우려고 논쟁하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실 이 문제 처음 제기할 때는 메가서울 얘기를 했어요. 다른 도시 얘기하면서 그것보단 서울이 좀 작다. 뭐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제 어제 발족한 특별위원회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수도권 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메가서울 메가시티 이런 구상이랑은 좀 약간 이름이 좀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좀 속내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메가서울로 가려고 하니 반대가 당내에서 우려와 당내가 반대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12개 여기에서는 조금 표를 얻을 수가 있지만 이게 이를테면 수도권 집중론 이런 걸로 뭐 이렇게 그래서 서울만 너무 키워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 나머지 지역에서 이를테면은 부유경뿐만이 아니라 충청도 호남 할 것 없이 다 안 좋게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 이름 자체를 수도권 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로 가자 그래서 메가서울을 아예 빼버리자 이런 얘기가 지금 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지역균형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금 다시 제안을 하려고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윤 대통령도 대전에 내려가서 지방시재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또 이제 여기에서 연구개발 관련돼서 대덕연구단지 가서 R&D 예산 관련한 발언도 했거든요. 잠깐 영상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되었습니다. 연구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R&D다운 R&D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연구에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 연구 정부의 예산 사건 기조를 바꾼다는 의미냐 이게 사실 해석이 좀 분분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 나눠먹기는 또 절대 안 된다. 필요한 것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약간 모호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R&D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쓰일 수 있다면 두세 배의 증액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그런데 사실 조금 결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래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게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보수 언론에서 조선일부나 몇 군데 보수 언론에서 R&D 예산의 원상 복구한다. 단독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그런데 과기부에서 그거 단독 아닌가 그거 오보다 이렇게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조금 일단은 혼돈스럽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특히 대전 이쪽에 많이 모여 대덕당구나 여기 많이 모였잖아요. 이쪽이 지금 선거에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 우리가 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는 아니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대통령도 엊그제 시정연설이나 예를 들면 타운홀 미팅이나 이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라서 예산 삭감을 좀 얘기를 하는 계속 유지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또 잘 쓰일 수 있다면 두세 배 증액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게 방향성 없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또 하나 좀 짧게 말씀드리면 교육발전특구를 정부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소위 말해서 임서울 안 하고 지방에 있는 거점대학이나 거점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잘 클 수 있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방시대 비전에 나오는 거죠. 지방시대 비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이 서울에 지금 뭐가 막 메시지가 나오니까 수도권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밸런스를 좀 맞춰주려고 이게 동시라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특구라는 문제도 이게 교육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자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핵심은 그거죠. 일자리가 사실 부산에 없으니까 부산대를 안 가고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을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거를 야권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예전에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김두관 의원이 조경태 의원이 지금 아까 전에 특위가 위원장이죠. 주민평위 개선특별위원회 여기에 위원장인데 부울경 메가시티는 반대해놓고 이거는 왜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양당의 프레임 전쟁 이런 것들이 좀 치열하게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